TV 매일미사는 미사참여가 어려운 분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본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에 직접 참여하시어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13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 주님은 당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희를 송량하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한나라를 이루고 사제가 되게 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원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의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시오, 제 탓시오 저의 큰 탓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가 회당에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애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이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부수고 옹기그릇 파수듯 파수어버리리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임금들아 이제는 깨달아라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여라 경애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 발에 입맞추어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노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쳐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야 예수님 미사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물어보기가 부끄러워서 겉으로는 알아듣는 척을 하고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쉽고 정확하게 다시 잘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시나요 말하는 사람과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지만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께 당당히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쉽게 알아듣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에 토마스 사도의 이 질문은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뻥 뚫리는 단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어떻게 토마스 사도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토마스 사도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결코 알고 있는 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너무나 솔직하고 열성적이어서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막연한 신앙의 진리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도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신 말씀으로 이 토마스 사도의 궁금증에 답을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언젠가 그 답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 모두가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또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러한 노력 중에 하나는 내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신앙의 길은 궁극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직접 이곳저곳에 물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참 또 보기 힘든 이러한 신앙의 길에 안내자의 길을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길 자체이자 안내자이신 예수님의 곁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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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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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레오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리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멘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전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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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